그 때 좀 잘생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얼굴 개 부어가지고 내 다이어트 너무 빡시게 해가지고 거기서 염분 있는 거 먹었어 탄수화물이랑 닭도리탕이랑 꽃게탕 해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밥 한 세 권 먹었어 애들 얘기하는 거 그냥 관심 없고 내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먹어야 되니까 거두지 마라 좀 잊은 느낌이에요 행사 전문인이 돼가지고 대구 무신사 오픈해가지고 대구 가사넬로 매장이랑 콜라보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고요 대구점에 열심히 하고 있는 유이랑 우리 여자 직원이고 여기는 길 가다가 제가 고용했는데 내일 바로 잘릴 친구 이렇게 와가지고 됐어요 역시 어서 와요 구독 검사해 네 구독 검사하자 한번 켜봐봐라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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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스럽네요 많이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파지차 네 저랑 뭐 사업하시죠 아니면 트럭을 구매하셔가지고 저는 트럭 살 돈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뭐 생.. 뭐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네? 집이요. 맛있는 거 먹자고 하셨는 거 같은데 저한테. 아닌가요? 네. 맛있는 거 드시러 왔습니다. 나한테 아시다. 나한테 아시다. 대구 상권이 좀 많이 조용해져서 하나 둘씩 다시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 임대 붙은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 옛날에 통행이 제일 많았는데 주말에는 여기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준 것 같아서. 힘든 데로 대구 살리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장님 저한테 전화 좀. 대표님께 연락 좀. 대구를 살려보겠습니다. 순수해 순수. 근데 뭐 저랑 너무 친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아 맞아요. 관희 형 진짜 좋은 사람. 착한 건 뭐 생각보다 진짜 예리고. 근데 진짜 적 많고 이런 사람이어서 제가 뭐 잘 챙겨요. 형도 좀 잘 챙겨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중학생으로 되시는 것 같은데. 월 구독료가 있으니까. 네 아까 전에 한. 유치원생? 유치원생이 저 이렇게 사진 찍고 하길래. 남자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남자들의 원필. 아주 만족하는 반. 저희 직원들만 저를 개차반 치고 해가지고. 아니. 네. 어제 또 회식 뭐 먹을래 하니까. 바로 소고기라길래. 장사 그냥 그만둘려고요. 돈 벌면 뭐하노. 저희 아들 기름칠해 주면 끝났는데. 와. 표정 진짜 가식적인 것 좀 잡아줘. 클로즈업 좀. 다행이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신사랑 오늘 콜라보 해서. 저희 매장이랑. 이벤트 한 거 끝났고요. 오늘. 시간될 때. 대구에 괜찮은 매장들 몇 개 있는데. 그거 커피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리저트 먹으러 가든지. 가서. 그래서. 먹으면서 좀 리뷰도 좀 하고. 네. 좀 이따가 우선 한번 뵙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다들 너무 좋게 봐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네. 처음 봐. 뵙겠습니다. 좀 이따. 기본에서. 같이 오. 오. 그리고. 그리고 아포가토 비앙코네로 그 시켰고 꼬르네파이 이거 맛있어요 에스프레소 빨아가지고 에스프레소가 진짜 유명해요 다 맛있어요 여기 원체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맛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클래식 블렌드는 좀 데일리하게 즐길 수 있는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의 뉘앙스를 띄는 블렌드고 헤리티지 블렌드는 그것보다 더 진하고 복직하게 즐길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블랙커프 해수트리 디저트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에스프레소가 주력으로 미는 카페다 보니까 그거랑 같이 곁들이기 좋은 작은 잔의 작은 디저트 안쪽에는 레몬이랑 크림치즈를 섞은 크림을 넣어서 제공하고 옆에 아마레띠, 밀가루, 버터는 따로 들어가진 않고 아몬드가루는 없는데 좀 쫀득한 식감에 에스프레소랑 곁들이기 좋은 디저트 네 아까 처음에 나오자마자 오늘 요리하신 거예요? 어떤 거요? 아 크레마 그냥 좀 깨고 먹으려고 크레마에서 좀 쓴맛이 나서 농도나 질감 같은 것도 좀 보고 싶어서 아마 처음 생긴 에스프레소 바일 거예요 지금도 마니아층도 많고 여전히 잘 되는 그런 매장이라서 종종 들리고 나면 아무래도 여기는 조금 부드럽게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로스팅도 로스터리가 따로 있고 하고 싶은 뉘앙스에 맞게 로스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화상 시트로 이렇게 롤처럼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아 페스트리 시트 첫 때 한번 이거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까놀리라는 디저트가 있어요 반죽지를 둥글게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서 그 안에 속을 채워서 만드는 디저트가 있는데 좀 그런 형식의 디저트 같아요 근데 페스트리 시트라서 조금 더 바삭하고 조금 더 바삭하고 맛있대요 근데 배고파요 밥 먹어서 로마노라고 로마노라고 수질이 별로 안 좋아서 수질의 단점을 감추고자 에스프레소에 레몬을 계때를 먹는다든가 에스프레소에 레몬을 계때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초콜릿을 채워 먹는다든가 그렇게 먹는 도마가 있어요 로마노를 드실 때는 레몬을 짜시는 것보다 레몬이 생각보다 이게 3리가 빨리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드시면 좋겠죠 되게 쉬어요 레몬을 담그셔가지고 천천히 오리시면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을 거예요 이 친구분들 거 시킨 게 아니라 다 드시는 거 없나요? 네 불러있는데 설명하다보니까 이거는 좀 셔벳 같은 느낌인데 그라잇따랑 비슷한 느낌 달달하게 만든 커피를 얼려가지고 긁어서 그래서 저희 매장에는 변형에서 슬러시 기계에다가 만들어 먹는데 여기는 오리지날로 스폰으로 일일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작업을 스폰으로 하는 거 아니면 이런 질감이 안 나오거든요 농도나 그런 이제 그런 질감을 잘 살리실 것 같아요 조명가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얘는 사업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전화 받아놨죠 조명이 처음 아세요 이거 지금 같은 거 팔아요 이거 칼막이라고 네 칼막 대구에 거의 최초로 했던 질 옛날로 돼서 놀아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짧게나마 대구 그냥 좀 하프를 갔는데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괜찮은데 한 바퀴 돌려고요 그때 맛있는데 드시러 가시죠 제 카드 말고 피디님 카드로 가 없어요? 네 요즘은 아 아 감사합니다.